자 그럼 김우라 부부의 뉴 러브하우스를 최초 공개합니다. 부부 둘이 살기 좋은 아담하고 소박한 집에 브라운 계열의 인테리어와 앤틱풍의 가구가 눈길을 끄는데요. 일사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오셨으니까. 네네 그럼 집 구경 실내 하모니도. 그 옆에 나 닮았지 우리 딸. 어린 시절부터 유독 아빠를 닮았던 아들과 딸. 어느새 훌쩍 커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데요. 자주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을 사진으로나마 달래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또 술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내가 좋아했었어.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전부 술 끓이거든. 나는 끊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한테 먹을 수 많겠구나 이래가지고 우신다고. 응. 형님 지금 일단 수분 약주는 아예 안 드시는 건가요? 세 잔. 세 잔만. 세 잔. 많이 드셨을 때는 뭐 얼마나 드셨어요? 한 300병. 한 300병. 한 300병. 300병이요? 여기서 밝혀지는 김유라씨의 흑역사. 그냥 뭐 이틀이고 3일이고 그냥 앉아서. 지금 이제 세 잔 먹으신 거거든요. 아유 김유라씨. 이제 술은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의자 되게 편해 보이시는데요. 편해 보이지? 네. 아버지의 의자. 우리 가보야 가보. 가보라고 이게? 응. 어. 이게 무슨 의자길래 이게 가보라고 그러지? 어 이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김승호. 아아. 아버님 작품 중에서 형님 말씀 보셨어? 응. 마분도 그렇지만 박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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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영화배우 고 김승호씨의 아들인 김유라씨. 배우였던 아버지를 보며 꿈을 키웠던 그였는데요. 대협이 들어왔냐? 오늘 축구했다고 너가 떨어졌어요. 그 자식 너가 떨어졌구나. 1960년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승호씨. 그러나 아들이 데뷔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버지께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항상 안타까운 아들 김유라씨. 그래서 나는 이 의자에 앉으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고 그래. 그런데 이렇게 영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두 분이서도 작품을 같이 하셨다고 들었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랑은 영화를 타고 1976년 개봉한 영화 보르네오에서 돌아온 덕파리. 김유라씨 부부는 이 작품을 통해 평생 가약을 맺게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방은 두 침실이신가요? 둘이 잠만 자는데요. 거기다 한번 선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뭐 없어. 베개도 있고 다 있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아담한 부부 침실. 그리고 부부만큼이나 오래된 가구들은 몇십 년의 세월의 흔적과 어우러져 더 맛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사서 모아놓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가지고 있으려니까 옛날 거고. 그게 다 고물이야. 나는 고모라고만 살아. 저는 바꾸고 싶어서. 고물. 사람도 고물이지. 기름칠만 해봐. 얼마나 깨끗한데. 그럼요. 오래된 가구가 더 귀한 법이죠. 네. 이때 아내를 놀리려고 사람을 열었다 닫았다. 장난기 발동한 김이라 씨. 아내의 만류에도 그의 장난은 계속된다.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귀여운 모습의 김이라 씨만 남았는데. 그러다 결국. 요렇게 되십니다. 지금까지 촬영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선생님이 앉아계실 때가 가장 행복하신 것 같아요. 응. 응. 이거 불 켜봐. 난 깜깜한데 들어와서 이 불도 못 켜. 선생님이 아내분이 없으시면 아무도 못 하신 건가요? 왜? 그럼 이사할 땐 좀 도와주셨어요? 전혀. 왜 도와줘. 전혀 아무것도 다. 알아서. 제가 혼자 전부 하기 때문에. 응. 시간이 이렇게 걸려. 뭐 하나 하고. 쫓아다니다가 다리가 아파서 충분해. 그리고 아내분이 그렇게 막 정리하고 계실 때는 선생님 뭐 하셨어요? 뭐 정리하나 가서 막. 차 마시고 텔레비 보고. 김은하 씨. 앞으로는 도와주실 거죠? 김은하 씨. 앞으로는 도와주실 거죠? 나가. 네. 왜? 대낮에 자려고. 거기 오래 있어. 이제. 아무 말 하나를 소개시켜주시죠. 차. 우리가 즐겨 먹는. 맨날 이 사람. 아침, 저녁 뭐. 집에 있을 때 차를 즐겨 마시는데. 저희가 여기 차. 김 차를. 몇 개 한 대. 이게 몇 개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이 중에서 뭐 좋아하시는 차가 있으세요? 녹차죠. 사주치. 내졸중을 치료하며 남편의 건강을 위해. 종류별로 사서 모은 차가 이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로 이제. 전향하신 거예요? 아주 치사해. 남자는 술 끊고 담배 끊으면 시체거든. 네. 자. 아빠 얘기는 그냥 창고 어떻게 해. 창고도 보여줘야지. 창고라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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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아내의 만류에도 꿈쩍 않고 공개하는 기 누나 부부의 드레스룸.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은 어수선하지만 종류별로 정리된 옷과 소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어? 옷이 있는데요. 옷이 있는데요. 옷 창고. 여기다 몰아놓고 매일같이 조금씩 조금씩 내다놓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기 보니까 유독 모자가 유독 눈에 띄는데요. 모자도 또 다른 데 박스에 많이 있는데. 우선 요즘에 이제 쓰고 나갈 것만. 급한 것만 내놓고. 그 안에 박스예요. 난 또 앉아. 이 많은 모자 중간에. 이 많은 모자 중간에.